나도 선생님 안 흔들려. 왜냐? 넌 선생님 타입이 아니니까. 선생님은 좋아하는 여자가 따로 있으니까. 아니, 윤희야! 윤희야! 어, 윤희야! 엄마 여긴 왜 왔어? 왜 오기는? 간만에 우리 딸이랑. 점심 먹을려고 왔지? 나 지금 밥 먹을 기분 아니야. 윤희야! 누나! 야, 윤희 왜 저래? 윤희한테 그렇게 말해서 화났어요? 아니, 가끔은 그렇게 따끔하게 말을 해야 윤희 걔가 정신을 차리지. 근데, 딸내미는 속상해서 밥도 굶고 있을텐데, 엄마랑 사람이 너랑 밥 먹으러 온게 미안해서. 그렇다고 밥 굶을거에요? 안됩니다. 안돼요. 자, 내가 누나 대신 점심 저녁 다 굶을거니까, 누나 얼른 먹어요. 자! 아니야. 너야말로 먹어야 힘내서 강해야지. 아, 얼른! 아, 해요! 얼른! 자! 아! 아, 어... 내가 먹을게. 아이, 아, 아, 아! 맛이 왜이리... 볶음밥이 아니라 완전 볶음 소금이네. 왜 이러지? 미안해. 내가 너 만날 생각이 들떠서 소금뿌리지에 정신 치료를 났나 봐. 앉으세요. 어제 음식 아주 잘 받았어요. 우리 호세랑 혼다 못 간 집에서 아주 흡족해 하더군요. 여기 재료비하고 수급이에요. 네. 저, 그럼... 잠깐만요.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. 어제 음식 심부름 보낸 그 아가씨 태영이 어머니하고 어떤 사이에요? 새벽이요? 네. 새벽인가 뭔가 하는 그 아가씨. 도대체 그 집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? 얼마 전부터 우리 집에서 살고 있어요. 같이 산다고요? 혹시 친척이에요? 친척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하고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아가씨인데. 왜 그러세요? 대리 맞선 얘기라면 저도 알고 있어요. 아세요? 들어보니까 순전히 새벽이 잘못만은 아니던데요.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젊은 애들끼리 얽히고 살킨 것 같은데. 전적으로 새벽이한테만 책임을 물으시면 안 되는 거죠. 비단 대리 맞선 뿐만이 아닙니다. 아주 당돌하고 맹랑하게 이를 데 없던데. 아니, 피붙이도 아니라면서 그런 애를 뭘 믿고 지배드린 거예요? 어제도 우리 호세방에서. 아휴, 관두죠.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 말할 사이도 아니고. 그렇게 호세 어머니께서 함부로 말할 만큼 새벽이 나쁜 애 아닙니다. 함부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. 아니, 피붙이도 아니라면서 뭘 보고 그 애를 그렇게 두둔하는 거죠? 내 지붕 아래 사는 개나 고양이도 남 같지 않은데. 하물며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? 어쨌든 새벽이 그렇게 되바라지거나 이상한 애 아니니까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럼.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? 나영이나 거기 집에 놔. 어머니가 세게 나오셔야 돼요. 뭐라 그래도 초재이가 몰아붙여야 된다고요. 말할 틈새도 없이 말 듣지도 말고. 그래서 내보내야 해요. 우리 수빈을 위해서. 알았다. 걱정 많아. 이 기회에 내가 진짜 이 집의 어른이라는 걸 확실히 그냥 내가 인정을 찍어놓을 테니까. 어머니만 믿어요? 따라와. 할머니 오셨어요? 너 마침 있었구나. 너 이리 좀 와봐. 더우실 텐데 미숫가루라도 타드릴까요? 들어오려면 냉큼 따라 들어올 것이지. 무슨 참말이 그렇게 많은 거. 네. 너 참 맹랑한 애더구나. 무슨 말씀이신지. 여봐. 누구지 귀한 딸 맞선 권렫장 만들어 놓고 시침이 딱 되는 것 좀 봐. 너 정말 고단수의 철면피다. 그 일은 잘 해결된 걸로 안되네. 여럿말 말고. 너 당장 내 집에서 짐 싸들고 나가거라. 네? 내 소년딸 가슴에 피멍들게 하고 두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한 너를 이 집안에서 두고 보고 있기 싫어 나는. 너도 참 염치 없다. 부모의 입구 집도 절도 없이 눈칫밥으로 굴렀다지만. 우리 수빈이한테 그러고도 어떻게 이 집에 있을 생각을 하니? 딴 식구 없을 때 조용히 나가거라. 들어오면 내가 다 얘기해줄테니까. 아니에요. 어머니. 저희 안 내보내요. 새벽에 안 내보내요 저. 너 지금 보자 보자 하니까 누구 편을 들은거야? 우리 어머니 서러 가서 어떻게 해요?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 하는거죠. 안방 침대 좀 봐줘요. 어머니 거기서 주무시게. 지금 당신이 이불에 66% 이상을 가져갔잖아. 너 부엌 가구 만드는게 꿈이라며. 아줌마. 디자이너들이면 미술공부도 해야되는거지? 실장하지마. 보기보다 나이가 많은가 보네. 딸이 너만 한다. 네? 호재씨가 제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. 안에서 팔짱 끼는 여자애 다르고, 밖에서 손목 잡는 여자애 다르고 다 그렇게 살아? 니가 상관할 뻔 아니잖아. 난 좋아. 난 좋아. 난 좋아. 난 좋아. 난 사랑해. 난 사랑해. 赤아 나고를 부문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